안녕하세요 하남블록코트 정성원 코치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단계 2.5단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기간 운동도 못하고 답답하셨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위트모당이 단계가 풀려서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인사드려왔습니다 예전에도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좋은 정보나 좋은 운동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 체육관의 문을 많이 닫아서 별도 못했는데 다시 체육관 시설 연다면 다시 레슨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운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블루코트 오셔서 저랑 같이 운동도 하시고 좋은 정보, 좋은 레슨 같이 받으시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장기간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겠지만 운동할 수 있는 그날에 다시 체육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지금 출근하러 이면서 많이들 힘드셨죠? 저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곧 제가 레슨하고 있는 블루코트가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게임도 하시고 레슨도 많이 받으셨으면 그래서 많이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 오셔서 요리도 하시고 재밌는 게임도 하셨으면 합니다 네,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